1. 2. 3. 2. 3. 얘도 근데 사실 조금만 하면 가긴 하드2긴 해? 아 잠깐만. 할까? 부자들이 말하길 돈을 써야 돈이 들어온다네요. 전 부자는 아닌데 추천해. 돈을 좀 쓴다고 당장 아플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. 아아... 일단 저지르고 보렴. 강화 언제 하시나요? 나 저 표정을 알아. 어제 스쿼 때도 내내 저랬어. 이 사람 이제 강화 시작하며. 그냥 모두가 그냥 강화하라고 하네. 단 한 명도 참아란 말을 안 해. 아니 하드2 공파 기준 무기 한 19강은 보잖아. 지금 컨슬이 무기가 16강이라 이건 말이 안 된다니까? 손이 플러스 3강 한다고 하지. 이씨... 그러면은 일단 퀘스트는 미는데 강화한다는 말은 간다는 말을 안 했어? 어차피 밀어야 되니까 오늘 퀘스트 좀 밀어. 플라우리엘은 엘가시아의 모든 일들을 처리하느라. 야 오늘은 진짜 하드2 갑시다. 근데 수박 하드2는 의미가 없는데 진짜. 하남자트 건설 타야한 게 하드2 간. 아니 님들 하드2 무시합니까 지금? 하드2가 얼마나 빡센데 이... 하드2보다 하드3가 보상이 좋다구요? 몰랐네! 아이쿠! 몰랐네. 아... 근데 냉정하게 님들. 28만 고로는 다 꼬라박아도 안 돼 이건. 어... 트위치 아이디 이다이가 아니라 하드2로 바꾸시죠? 이게 근데 애민들 너무 포기 안 좋아 이게. 방송 이제 들어오신 분들은 저 새끼 뭐 방송하면서 구걸 해가지고 막 랩 올린다.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아이고 1,100원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좀 그래 이게 방송이 건져내야지 이게 무슨 돈으로 이렇게 휘둘리고 이러면 안됩니다 이게. 어... 2단계 날개 주냐구요? 아니요? 아니 칼은기랑 해봐 왜 3단계만 날개를 주는거야? 졸라 빡치게. 1,2단계 도는 사람들은 그럼 꿈도 희망도 없이 게임해야 돼? 잘못된거야 이거는. 꿈과 희망을 찾으러 좀만 올릴까요? 아 됐다. 운명의 시간이다. 조금만 눌려보고요. 참 단단하네요 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 아니 선생님 수바 저한테 지금 3억 보내시는 겁니다. 우산 있는 분. 어제 선생님 2억 쓰셨어요. 2억 씨. 답답하셨죠? 눌려볼게요 바로. 2억 씨 3억 씨. 2억 씨. 2억 씨. 3억 씨. 3억 씨. 어제 느낌이 아닌데 이게 어제 느낌이면 장기 20 안에서 바닥 붙어줘야 되거든 49 운영자가 보고 있나? 아 내가 말했잖아 어쩐지 오늘 하루종일 배 아프더라 똥을 싸 똥을 똥을 안 싸니까 배가 아픈 거야 똥을 싸 아 수바 될 것도 같고 장기 11 아 붙었어 시바 착한 62 64 67 아 장기 100을 봐버렸네 31 34 36 39 42 그냥 하드2나 가자 이거 학원파다 요거는 아까 좀 기다려주신 분도 계시는데 요거는 좀 스피디하게 깹시다 오늘은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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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풀이 돼 오늘은 좀 스피디하게 가겠습니다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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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 피해줘야 됩니다 지금부터 스팟 걸리면 되게 아파요 지금 딜이 부족하니까 좀 붙어서 딜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피해 주시면 되고요 광복 들어갔네요 한번 해보죠 지금부터 그냥 뭐 맞으면 뒤진다고 보시면 돼요 천벌버프라는 바피증 디버프도 되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는 그 사람을 향해서 창을 던지고 안쪽 안전 바깥쪽 안전을 시전을 합니다 지금부턴 좀 딜 좀 천천히 할게요 안전하게 해야 돼서 자 6시 였고요 오고 그리고 이거는 웬만하면은 이렇게 바로 나가서 피해줘야 돼요 레이저 쏘니까 왜? 광폭이잖아 야 근데 이 피가 안 까인다? 버그인가? 니가 자 잠깐만 넌 너무 약하다 이게 세팅이 안 돼서 여기서 딜해 따다다다다다다닥 땅 끝 날개가 없네 더보기 할 때 그 쫄리는 맛이 있는데 시댁 여기는 그냥 아 총카 이거 아까 카자 안 먹었습니다 그나마